왔어요우와 크다 잠시만 우우 에이 뭐야 우와 우와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잠시만 오우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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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지퍼백의 아이스박스에 넣어놨 при panels 큰 애들 자네들 오호 н 어 잠시만 오우 야 등이 옆에 같이 오신 힘 잡은 거 봐요 이런 애들로 올라와요 다 우와 방생할게요 오늘 첫 알베기 잡았어요 저는 헤드라이트 좀 끄고 큽니다 25호 정도는 넘겠네요 입 살짝 잡고 있으니까 괜찮을 거예요 가 안녕하십니까 마산에서 낚시하는 꼬시락입니다 오늘 마산에서 낚시하는 꼬시락은 통영의 사량도라는 곳에 섬에 들어왔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사량도 갑오징어 무니오징어 문어 두 종류도 상당히 잘 되는 곳이죠 지금 뽈락시즌을 맞아가지고 뽈락 탐사 아닙니다 뽈락 낚시로 왔어요 오늘은 나올 거라고 알고 왔기 때문에 탐사는 아니고 낚시로 왔습니다 빨리 장비 설명 한번 드리고 바로 저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로드는 BNK 엑스포트 로어 S732 UL대입니다 그리고 릴은 다이아 18 프림스 LT1000S 사용하고 있습니다 합사는 라팔라 합사입니다 8합사 0.45 사용하고 있고 쇼크리드는 썬나인 쇼크리더 1호 사용하고 있습니다 쇼크리드를 생각보다 조금 길게 묶었어요 1m는 안되고 한 70cm 정도 되게 묶어놨습니다 지그에드는 1.5g이고 바늘은 M 사이즈입니다 오늘 큰 사이즈로 알벤애들은 제가 잡는 알벤애들은 100% 방생입니다 저는 옆에 같이 오시는 분 잡은 거 봐요 이런 애들로 올라와요 다 유튜브 댓글로 알벤애들 방생 안 한다고 많이들 뭐라 하시는데 저는 무조건 100% 방생 했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제가 그렇게 편집을 한다고 했는데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 생방송 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잖아요 제가 잡는 알벤애들은 100% 방생입니다 알벤애들을 들고 간다 해서 그분들이 잘못된 게 잘못한 짓은 아니잖아요 일단 방송 처음에 이 말씀 드리고 시작하고 싶어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한번 앞에 쪽에서 해서 제대로 한번 해볼게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손맛 한번 제대로 볼게요 과연 항상 설레는 첫 캐스팅이지요 첫 캐스팅 항상 설렙니다 로드 휘는 걸 보여드리려면 제가 이쪽으로 쓰면 될까요 로드 보이시지요 입절 바로바로 오거든요 앞에 보면 잠시만요 왔어요 우와 크다 잠시만요 우와 이게 뭐야 우와 한 10후반대 첫 캐스팅에 10후반대 이야 첫 캐스팅입니다 방송 시작하고 첫 캐스팅에 중소한 사이즈가 올라갔는데 사이즈가 사이즈가 알벤애대 아니에요 사이즈가 알벤애대 아니에요 네 사이즈가 알벤애대 아니에요 사이즈가 과연 오 입질이 바로 옵니다 와 여긴 입질이 달라요 여긴 입질이 다릅니다 제가 고성의 투포리 이런 데서 느꼈던 입질이랑 차원이 다릅니다 애들 입질이 와 와 로드 오우 숏파이트가 조금 나긴 하는데 왔어요 왔어요 우와 크다 우와 잠시만 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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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보다 크다 우후 우후 아까보다 크다 우후 얘는 두번째 캐스팅에 바로 연타 예 세번째 캐스팅 한번 해볼게요 누가 믿겠습니까 올해 볼락 시작해서 볼락 10번도 안 잡아온 사람이 이렇게 잡는다는 거 야 폴링바이트 와요 폴링바이트 리트리버로 약간 살살살살 감아주면서 스테이 약간 리트리버 잠시만요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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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기록 갱신했다 와 우리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형님들 이것도 한 20 정도 되겠네요 아 아 아 아 아 아 우와 감았다 이거 안에 감았다 잠시만 빼야 된대 앞에 수초에 감았겠다 와 이거 터져야 돼 수초에 감았다 이마 나와 이야 터졌다 이야 입주 죽였는데 방금 다다닥 확 입주 예술이었는데 로드를 들고 있는데도 안에 박아버리네 이야 입주 방금 진짜 좋았는데 짠 아 으 으 와.. 얘기하고 있는데 입질한거 오.. 이거 꽉꽉 박는거 봐 이거는 킵사이즈다 역시 바닥쪽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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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음 오 오 로드폰 하셨다 케미 꼽다가 로드폰 하셨어요 형님들 헐 헐 헐 야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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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날물 때 잡은 겁니다 사이즈 구분한거 이쪽 많이 잡은 쪽이 이제 10후반대 20 이상 된 애들 이쪽은 딱 킵사이즈 애들 오른쪽에 작은거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